오늘은 차를 불러올 거에요 자동차 이름은 칼 그러면은 짜잔 내려와야 되는데 뭐지? 원래 이러면은 올라와요 왜 안내려오지? 그냥 하기로 했어요 제 야곤자네요 오늘의 콘텐츠는 야곤자랑 원래 놀기였어요 잠깐만요 한번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야곤자랑 놀기입니다 야곤자는 귀요미입니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헥 헤헤헤헤헤헤헤헤 자 그럼 바로 놀러가 보실까요?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헟흐 어디에 해버릴까요? 어디에 해볼까요? 일단은 일단 가봅시다 메뉴로 가서 그 다음에 테이프를 사줍시다 톱으로? 야가톱으로? 테이프가 여기있다 플렉스 플렉스 꼬디부가 뛴거야? 꼬디부야가 이제 자 이제 깜짝꼬백을 갈아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심심하니까 이것도 살까요? 4개 정도 사고 이것도 하나 정도 사고 됐다 자 이제 깜짝꼬백을 갈아 뭐 헤헤헤 기분이 어떠지? 어? 뭐야 다운됐는데요? 뭐지? 왜 다운됐지? 어? 얼빡이다 무리얼빡입니다 무리얼빡 헤헤헤 무리얼빡이다 근데 얘는 또 어디 가는걸까요? 근데 얘는 또 어디 가는걸까요? 안 돼 어디갔어 아 깜짝꼬백해야 되는데 어치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제 한번 깜짝 고백을 해보러 가겠습니다. 오 와센 죽어. 오 와센 주다. 이쪽은 괴물이 있어서 좀 깜짝 놀라겠네요. 이쪽에 깜짝 고백을 해버리겠습니다. 간다. 아닌데 이쪽에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. 이쪽도 좀 그렇고. 그냥 이쪽에서 합시다. 이쪽이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. 이쪽에서 장소. 그 다음에 이따가. 여기 하나가 여기 하나 둘. 왜 안되지? 이렇게 하고. 바로 이따가. 바로 이따가. 에잇. 바로 이따가. 에잇. 이제 됐어요. 그냥 이대로 하죠. 좀 당황하게. 이쪽에. 이쪽은 어쩔까요? 이쪽은 어쩔까요? 아니 이쪽은 좀 그런가. 드래비스 할 걸 그랬나. 어디다가 하지. 아 이거 참 궁금해. 우와. 꼴이네. 잘 못 들어갔나. 아 이쪽에다가. 아 이쪽에다가 소환해. 아 이쪽에다가 소환해. 아 이거 저기. 아 이쪽에다가. 아 이거 저기. 이쪽에다가. 응. 망해. 배낮으로 되어가자. 아 이쪽에다가. 아 이쪽에다가. 진짜로. 비가 오자. 안 돼. 빨리 해야 돼. 빨리. 빨리. 안 돼. 아깝다. 맞으라. 여기 있잖아. 안돼. 안 돼 따라오지 마 나 너한테 깜짝 고백을 내가 준단 말이야 아니 왜 안 돼요? 아 이거 렉인가?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왜왜왜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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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 잡도 쉽지 않아 뭘 망설이가 있나요? 아 뭘 망설이고 있나요? 다운태 뭘 망설이고 있니 호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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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호민아 못 알았다 자 일단 처음에는 고백을 하고 그 뒤로 놀겠습니다 와센쥬 와센쥬 안돼 나 구경하고 있어 안돼 나 진짜 못하는데 아 나 진짜 못하는데 아 됐어요 이 실패 흐흐 간다 어머 다시 왔네 아 깜짝 고백하려 했는데 싫어다 얼빡 찍어야지 얼빡 에이 안되네 어디갔지 안돼요 혼자 아직있네 뭐야 어디갔어 에이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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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외계인 할거야 아 아 왜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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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맵 좀 바꿀게요 잠깐만 맵 바꿔요 맵 좀 바꿀게요 맵 좀 바꿀게요 뿌잇 응? 아니 나 왜 태어났지 과연 다 죽었을지 다 죽었겠죠? 됐다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 무서워서 전주하자 아 일단 당한 사람이 아들 보내준 겁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을 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예측 가능한 운전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많습니다 특히 추월할 땐 박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안전하게 앞질러야 합니다 자동차는 얼굴도 보이지 않는 운전자의 마음을 손으로 아 힘들다 아니 아 잠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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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안녕. 2편도 기대요.